기상캐스터 배혜지 부산 사아구의 한 다가구 주택. 어젯밤 10시 반쯤 이 집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 A씨와 A씨 외할머니가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A씨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연락이 끊어졌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어 3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외부 침입이나 외상,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신 검안 등에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나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보일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20건. 사망자 16명 등 인명피해는 44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는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기통이 헐렁헐렁 빠져 있다든가 배기통 주변에 뭔가 차단을 해놓는다든가 비닐을 쳐놓는다든가 이래서 환기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지.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진동 소음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스 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